올 시즌 포스트 시즌 실패가 가장 아까운 팀은 어디일까요? 로비레이가 싸이영상 수상을 앞두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마커스 시미언이 MVP 투표 2위와 3위를 할 것으로 보이며 게레로가 22세 이하 역대 최다 홈런, 시미언이 1호수 역대 최다 홈런 그리고 게레로, 시미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실버슬러거를 차지한 토론토일 겁니다. 조지 스프링어의 부상, 류현진의 부진 등 여러 아쉬움이 많은 토론토이지만 11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7.27을 기록하고 방출된 브래드핸드가 아니라 다른 불펜 투수를 영입하기만 했더라도 토론토는 가을 야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토론토가 선전했다고 보는 반면 마이크 트라웃의 전성기에 이어 이번에도 오타니의 최고 시즌을 낭비한 엔젤스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떠나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마운드 보강이라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숙제를 쥐고서도 몇 년째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시즌이 끝난 후 오랜만에 쓴 2억 4천 5백만 달러를 투수가 아니라 앤서니 랜돈에게 쓴 엔젤스는 지난 겨울에도 마운드에 큰 돈을 쓰지 않았는데요.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준 호세 퀸타나는 3패 6.43으로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고 제2의 딜란 번디를 기대하고 데려온 알렉스 코브는 부상으로 93인닝을 던지는데 그쳤으며 단축 시즌 때 1선발 역할을 했던 딜란 번디는 2승 9패 6.06을 기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앤젤스는 투타 겸업을 하면서도 130인닝을 던진 오타니를 제외하면 아무도 100인닝 이상을 던지지 못했고 23경기에서 9승 2패 3.18을 기록한 오타니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진의 성적은 31승 54패 평균자책점 5.10에 그쳤습니다. 오타니와 트라우스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뉘앙스를 두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오타니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는 인터뷰로 9단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라우 또한 쉬어져 같은 투수가 필요하다며 올겨울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만 따라다니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더 필요하다는 매든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 적절한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했던 미나시안 단장도 함께 9단주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에인젤스는 이번에야말로 선수들과 팬이 원하는 수준의 영입을 할 수 있을까요? 미나시안 단장이 계속해서 투수 보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에인젤스는 2명 이상의 선발 투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비레이,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마커스 스트로먼 등 FA 시장에 나온 거의 모든 선발 투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팬그래프의 FA 선발 투수 랭킹을 보면 전체 4위인 맥스 쉬어저가 선발 1위, 전체 7위인 로비레이가 선발 2위, 전체 8위인 마커스 스트로먼이 선발 3위, 전체 13위인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선발 4위, 전체 14위인 케빈 가즈먼이 선발 5위, 전체 15위인 노아신더가드가 선발 6위, 전체 17위인 카를로스 로돈이 선발 7위, 전체 18위인 클레이튼 컷쇼가 선발 8위, 전체 19위인 저스틴 벌랜더가 선발 9위, 전체 31위인 스티븐 매츠가 선발 10위, 전체 32위인 존 그레이가 선발 11위, 전체 33위인 콜린 맥큐가 선발 12위, 전체 35위인 김광연이 선발 13위, 전체 36위인 앤서니 디스클라파니가 선발 14위, 전체 37위인 코리 클로버가 선발 15위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미나시안은 그러나 다소 긴빠지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프론트라인 선발 투수에 대한 정의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다고 한 미나시안의 말은 정상급 선발 투수는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엔젤스는 선발도 선발이지만 퀄리파잉 오퍼를 준 마무리 라이점 이글레시아스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팬그래프의 FA 불펜 투수 랭킹은 전체 24위인 이글레시아스가 불펜 1위, 전체 25위인 켈리 젠슨이 불펜 2위, 전체 41위인 마크 멜란슨이 불펜 3위입니다. 이글레시아스의 몸값이 너무 높게 되고 다저스가 젠슨을 잡지 않게 된다면 젠슨이 엔젤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젠슨은 캣니포니아라는 자신이 정한 별명을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트라웃과 앤서니 랜돔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오타니가 투타 겸업에 한 번 더 성공한다면 그리고 이글레시아스이든 젠슨이든 확실한 마무리를 잡게 된다면 확실한 선발 투수 2명만 있게 되더라도 엔젤스는 컨텐딩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말씀드리고 나니 이프가 너무 많긴 합니다. 선발 보강에 총력전을 선언한 또 다른 팀은 올 시즌 최고의 선발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선발 평균자책전과 승리교도에서 메이저리그 18위에 그친 샌드에고인데요. 11승 9패 3.18을 기록한 조 머스그로브가 유일하게 제 몫을 해냈을 뿐 8승 11패 4.22에 그친 다르비슈와 7승 6패 4.20에 그친 블레이크 스넬 7승 7패 5.07로 퇴보한 크리스 페덱과 4승 7패 5.31을 기록한 라이언 웨더스 47이닝을 소화하고 4.40을 기록한 디넬슨 라멧 빅리그에 올라오지도 못한 맥켄지 고어 등 구성원 거의 전원이 실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토미존을 받은 마이크 클레빈저가 스프링 캠프에 정상 합류할 수 있음에도 샌드에고 AJ 프렐러 단장은 선발진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며 선발투수 영입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샌드에고가 선발진 보강에 유망주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샌드에고는 기존 멤버들이 리바운드에 성공하기만 해도 내년 최고의 선발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이뤄나한 결정은 최고의 흥행 대박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트레이드 마감일에 앞서 애덤 듀발, 에디 로사리오, 호루엘 솔레오를 영입한 애틀란타는 마감 시한 트레이드 덕분에 우승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중 팀을 옮기는 게 좋을 리 없는 선수들도 컨텐더 팀으로 가는 건 싫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지난 마감 시한 때 옮긴 선수 중 정말 불쌍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크랙 킴브럴인데요. 2018년 보선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왔다가 미화가 된 킴브럴은 이듬해 드래프트가 끝남으로써 지명권 손실이 없어진 2019년 6월 7일 컵스와 3년 4,3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19년 컵스 탈락의 주범이 되는데요. 킴브럴 계약이 마지막 영끌이었던 앱스타인은 시즌 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2019년 17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53 2020년 18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28을 기록하고 최고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온 것 같았던 킴브럴은 올해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재구가 돌아온 킴브럴은 39경기에서 23세이브 이블론 36과 3분의 1이닝 1피 홈런 평균자책점 0.49를 기록하던 중 화이삭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투수가 됩니다. 화이삭스는 더블 스토퍼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역 세이브 1위 투수인 킴브럴을 세덤맨으로 쓰는데요. 3년 5,4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리암, 헨드릭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킴브럴이 화이삭스로 갔을 때 저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보직에 크게 실망한 킴브럴은 24경기에서 23이닝 5피 홈런 평균자책점 5.09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컵스 마무리였을 때는 0.49 화이삭스 세덤맨일 때는 5.09였던 건데요. 저는 프로의식이 없다고 탓하기보다는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컵스와 매진 3년 계약이 끝난 킴브럴은 1년 1,600만 달러의 옵션이 남아있었고 화이삭스는 그 옵션을 행사했는데요. 킴브럴을 마무리로 쓸 수 없다면 트레이드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화이삭스 리칸 단장은 킴브럴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오프시즌 이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 킴브럴이 자신의 자리에 불만이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컨텐딩 팀 중 확실한 마무리가 가장 필요한 팀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킴브럴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5천만 달러 계약이 종료된 메커친에 대해 1,500만 달러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두벨 에레라의 1,150만 달러 옵션도 거절한 필라델피아는 새로운 중견수가 필요한데요. 이에 스탈릭 마르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2019년 이후 중견수 OPS가 0.669로 메이저리그 27위인 반면 마르테는 올해 OPS 0.842를 기록했고 120경기에서 47개의 도루를 성공했는데요. 마르테까지 잡게 되면 스튜피머니나 아니더라도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구단주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템파베이와 다저스에서 OPS 0.45 이래 홈런이 하나도 없었지만 피츠버그 이적 후 32경기에서 8개를 치고 OPS 0.883을 기록하는 반전을 만들어낸 치츠고는 템파베이에 입단하면서 맺은 2년 1,200만 달러 계약이 종료됐는데요. 6,7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치츠고는 피츠버그와 400만 달러 수준의 연장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스턴 하임 블룸 사장은 슈하버에 대해 슈하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제이디와의 공존도 전혀 문제없다. 우린 슈하버가 정말 좋고 우리 팀에 잘 맞는다며 리조와 다른 1루수 영입을 두고 재고 있는 양키스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실버슬러거를 발표했는데요. 1980년에 생긴 실버슬러거는 1957년에 생긴 골드글러브보다도 역사가 짧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1루수는 역시 게레로였는데요. 게레로는 1루수 역대 최연소 토론토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됐습니다. 내셔널리그는 프리머니 3연패를 했는데요. 최대 격전지를 할 수 있는 1루에서 실버슬러거를 가장 많이 따낸 선수들은 4번씩 차지한 헬튼, 푸울스, 골드슈미트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1루수는 당연하게도 시미언이었고 내셔널리그는 역시 당연하게도 알비스였는데요. 유격수로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가 없었던 시미언은 1루수 데뷔 첫해 두 개를 모두 따내고 1루수 최다 홈런 기록까지 세워버렸습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인 알비스도 30홈런 20도로 100타점 기록이 라인셈버그, 알폰소 쏘리아노, 하비에르 바에스에 이어 1루수 역대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유격수는 젠더 보가치가 네 번째 수상, 페르난도 타티스가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특히 보가치는 유격수 역대 5위가 됐습니다. 유격수 실버슬러거 최다 수상 순위는 베리 라킨이 9번으로 1위, 칼리켄 주니어가 8번으로 2위,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7번으로 3위이고, 4번인 보가치는 5번인 지터에 이어 5위입니다. 3루수는 아메리칸 리그가 라파엘 데버스, 내셔널리그가 오스틴 라일리인데요. 아메리칸 리그는 올스타전 선발 출장을 한 게레로, 시미언, 보가치, 데버스가 모두 실버슬러거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첫 번째 수상입니다. 포수는 살바도르 페레스가 네 번째 수상, 버스터 포지가 다섯 번째 수상을 했는데요. 특히 4년 만에 수상이었던 포지는 그러나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을 차지한 포지보다 더 많이 수상한 포수는 10번인 마이크 피아자와 7번인 이반 로드리게스, 여섯 번인 브라이언 맥켄과 랜스 페리시 4명입니다. 외야수는 아메리칸 리그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에런저지, 세드릭 멀린스, 그리고 내셔널리그가 후안소토, 브라이스하퍼, 닉 카스티아노스인데요. 트라우시, 실버슬러거가 8개인 반면 하퍼는 이번이 두 번째 수상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지명타자는 당연히 오타니 쇼위가 됐는데요. 에인젤스 지명타자의 수상은 처음으로 실버슬러거를 차지한 일본인 타자는 2001년, 2007년, 2009년 3번을 수상한 이치로에 이어 오타니가 역대 두 번째로 한국 선수는 수상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투수 실버슬러거는 그레인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뛴 덕분에 맥스 프리드가 첫 수상에 성공했는데요. 골드글러브도 따낸 프리드는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도입하게 되면 마지막 수상자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틀란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지난해는 단호 프리먼 아쿠냐 오스나 올해는 프리먼 알비스 라일리 프리드로 프리먼이 유일하게 두 번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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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